세대교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간 추진해오던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는 세대교체와 정치구조개혁에 관한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영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미래대표 의원 9명의 제명안을 의견한다에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셀프 제명은 불법이며 해당 의원들의 당적 변경은 원천 무효입니다. 정당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원에서는 53조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원의 세부 규정인 당규에서는 윤리위원의 1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제명은 제2항 윤리위원의 짐재 외에 의원총회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총회의 규정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가 규정인 것입니다. 당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회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당내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심심한 규감을 표합니다. 셀프 제명된 의원들은 이미 당을 떠나 안철수계 신당의 공식 책함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치인은 소신과 원칙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탈당을 할 것이지 의원직과 그에 따른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중기위원장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국민의당과 다른 정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에 당선시킨 것이므로 당의 자산이다. 나가려면 떳떳이 탈당하라 하고 말하는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원칙조작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자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순간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치구조개혁과 세대교차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겠습니다. 세대교차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간 추진해오던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는 세대교차와 정치구조개혁에 관한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미래통합당의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이 땅의 실형적 중도개혁정치를 펴나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구동의 질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펼칠 것입니다. 중도개혁은 지역주의의 부활이나 기성정치인들의 당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도망가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한 저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